여기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이거 있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Jesus Christ manifested and revealed in the Old Testament 사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한 800번 정도 됩니다 300가지가 초림입니다 300회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회가 다시 이 땅에 영광해지러 오시는 주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The other 500times revealed as the glorious second coming king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대충 중요한 것만 뽑았는데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41가지 우리가 지금 신학 성경을 다 강의했고 구약은 장세기 출애국기 또 여우수와 그리고 룻기 그 다음에 시편 설레몬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누가 보검 24장 보겠습니다 룻 챕터 24 룻 챕터 24 룻 챕터 24 루가봉 24장 44절 4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봅시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인이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And he said unto him, These are the words which I speak unto you while I was yet with you, that all things must be fulfilled, which were written in the law of Moses and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s concerning me, then open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죠 The whole scriptur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one is Torah, the laws of Moses The second is Psalm and the third is Prophet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기록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Jesus is saying, All Old Testament talking about Jesus Christ to come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문문 장님이에요 So somebody read the scripture of Old Testament cannot see Christ Jesus He is blind or she is blind, totally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As the Pharisees and Sadducees and Scribes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못 봤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못 봤어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Because Jesus Christ is still in the words of God here 66 books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Unless we read the Bible, we cannot There is no way for us to see Him, meet with Him, hear His voice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If we cannot hear the voice of the Lord, we cannot have faith in Him 믿을 수가 없어 또 믿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If we cannot believe in Him, no way to receive eternal life 또 영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룰 수 없어요 Unless we receive eternal life, there is no way to have peaceful life in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제가 이걸 영어를 좀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영어를 써가지고 장로님한테 이걸 이메일 보내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여기다 비치면서 하면 좀 날 것 같아요 비치면서 하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프린트해드린 것은 여러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세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오소독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건 못 읽게 해놨어요 여러분 못 읽게 해놨어요 금서예요 금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출애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옛날 예수님을 만나면 출애당했죠 in the past 2000 years ago somebody said Jesus they were cast out from their congregation Jewish congregation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걸 알게 되면 주님을 다 믿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러 가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예수가 메시한 걸 알면 생명을 내놓습니다 You know Jewish people once they understand Jesus Christ is the Messiah You know they submit their life 요즘 크리스탄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Just like these Christians you know hanging around you know going to church You know just this you know I actually love myself 지금 그리스토인들처럼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그냥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알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 Almost of an religious 다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냄새만 풍깁니다 예배만 드릴 줄 알고 예배만 드릴 줄 알고 quiet함만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증거를 못하는 거야 No way to testify of Jesus Christ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특별히 유대인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가 써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꼭 나오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걸지 몰라요 우리 태일 형제 주보 가져가야지 주보 가지고 이거 봐야 돼 이걸 보면서 해야지 그냥 앉아가자면 안 돼 주보를 보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유학한 거니까 자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장세기 2장 20절로 25절 21절 보겠습니다 from 21 to 25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토라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소위 유대 신학교를 다녀 신학교 여기서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대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가 하면 자기 토라에는 그렇게 안 돼 있대 자기 토라에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쪼개가지고 너는 남자 너는 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날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을 바꿨는데 그 사람들은 토라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우리 아가씨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피션 챕터 5 31-33 Related Verses 관련되어 있죠 사도바울이 토라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요즘 라삐들이 저걸 고쳐놓은 거지 참 토라까지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못 말려 한 번만 고치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 쉽죠 똑같으니까 5장 31절 에피션 챕터 5 Verses 31-33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Great mystery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애하라 다시 말해서 뭐죠 첫 번에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건 뭐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게 바로 여기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잠깐 죽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가 영국의 한 의사가 마취법을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아 사람을 잠깐 죽였다 살 수도 있구나 아 숨이 안 끊어주고도 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취법을 넣으니까 마취 의사들이 돈을 얼마나 법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 Corinthians 15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we have to learn whole scripture so whole scripture you know put in our heart in our brain so that anytime we need any scripture Holy Spirit you know give us remind us of the scripture what you need 자 15장 아 포스 코린트엔터 피틴 15장 몇자리인가 하면요 버스가 45절 verse 45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so it's written the first man 아담 was made a living soul the last 아담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야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living soul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크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so that whoso ever receive Holy Spirit we can quicken others through the words of God 이게 우리가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도이지 뭐 이거 못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냥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religious 하는 사람이야 relationship이 없는 거예요 안에 크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크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줄 아냐 examine yourself whether Christ Jesus is in you if not you are forsaken 크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신사랑이라는 67세 정도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32살에 거듭나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혼자 아무데로 돌아다니는 무섭지가 않대 왜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주님이 있는데 누가 따라다녀요 주님이 있는 곳은 천사가 따라다녀요 wherever Christ Jesus is you know a lot of angels follow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어떤 분이 한라산에 기도원을 세웠는데요 처녀의 몸으로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막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올라가서 기도원에 무서워 죽겠더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처녀가 30도 안 된 처녀가 기도원을 만든다고 한란 기도원을 만든다고 올라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에 꼭대기니까 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천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데 천사들이 자기를 쫙 둘러쓰고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나는 그 기도원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원장이 우리 계만에 왔었어요 코비나 있을 때 코비나 있을 때 왔었어요 나보고 훌로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유명한 부흥서가 되면 아마 하나님이 많이 쓸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다르게 쓰신다고 해서 내가 어그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아담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멘 자 그럼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만스 로만스 챕터 5 로마스 5장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은 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죠 로마스 5장 로마스 5장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em that had not sinned after the similitude of Adam's transgression who is the figure of him that was to come figure figure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아담이 죄인지가 뭐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죠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요 We have never eaten the fruit of forbidden tree but we still die just as Adam 그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분 믿으니까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When we believe in just believe in him We never crucified on the cross We never died We never resurrected just like Jesus but when we believe in him same as Jesus 이게 바로 figure라는 거예요 figure 이게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지만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에 아담은 오실 분에 성경에서 오실 분 그러면 메시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사칸 내용인 줄 알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히브리말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로우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높여서 그를 로우드 앤 크라이스트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도경을 2장 봅시다 액스 챕터 2 이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예수입니다 여긴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로우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 지저스 네임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고 기도해야지 인 지저스 네임 인 지저스 네임 다들 그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기도 못하지 지저스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름이 지저스예요 아멘 여러분 인 지저스 네임 그러면 히스패닉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요 해수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탈이지 괜찮은데 히스패닉 사람들은 10명 중에 하나는 해수스야 다 해수스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 더 네임 오브 로우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가 마이 로우드여 그분이 마로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걸 내가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바로 우리 때마다 잠깐 죽으실 분 그리고 우리를 갈비뼈를 꺼내서 만든 것처럼 우리를 믿을 때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분의 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멤버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성경들을 믿는 미국 교회들은요 지금도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저기 번호계는 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헌금 방울이도 안 둘러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물질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다들 의미로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죠 진짜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Perishing Beast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 헐리우드 가보세요 짐승들이 얼마를 만나 그 짐승들인데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입도 멋지게 입고요 노래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보면 다 짐승이야 짐승 같아 개하고 고양이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한 거 보면 겉에서는 괜찮아요 이 저 저 뭐야 카메라 막 이렇게 받을 때 괜찮은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저 구석에 갔을 때 무슨 짓을 하느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동성녀네가 짐승보다 못한 짓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가고 있습니다 지아노스 챕터 3.15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여인의 씨가 나오죠 그럼 여인이 누군가 여인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Who is the woman? 성경에 다 답이 있죠 There's an answer in scripture 요한계시록 12장 1절 Revelation chapter 12 verse 1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일곱 인물이 나옵니다 Seven figures Seven personalities First one is the woman 첫 번째가 여인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멸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한 여인이 아이를 날려고 진통이 있어요 There appear great wonder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and the moon under her feet And upon her head had the crown of 12 stars And she being with child cries Travelling in birth and pain to be delivered 상고로 보세요 여인이 있는데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은 발밑에 있고 열두 별이 있는 멸류관을 썼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지 요셉이 꿈을 꿨지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서 찾아봅시다 지아노스 장세계 장세계 몇 장인가면요 37장 챕터 37 9절 보겠습니다 verse 9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벗어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벗어서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해는 누굴 상징해요? 야곱 다른 누굴 상징해요? 라헬 그렇죠? 야곱의 아내 그렇죠? 그 다음에 12별은 11별은 11형제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바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창세기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변하지 않은 게 바로 또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둔다 너가 누구죠 마귀죠 뱀이죠 너와 여자 사이에 뭐를 둬요 적의를 둔다 원수가 된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마귀가 원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17번이나 이스라엘이 신공을 받아가지고 죽을 거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야 수천 년 있었죠 이제 나라가 회복됐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모든 정사와 권세 They will give all kind of power to principality and the power in the worldly government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누굴 비박해요 이스라엘을 비박한 거예요 Human history is one word to summarize persecution against Israel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여인과 이스라엘과 너 마귀 사이에 Emnity, enemy가 된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네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낳았다 Jesus rebuked Pharisees You're born of seed of devil Devil is your father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에다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런데 여인의 씨 여인의 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씨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랬어요 seed of Abraham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씨가 누구냐 씨들 그러지 않았죠 우리 갈라에 대해서 3장 봅니다 갈라에 센 챕터 3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을 종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 말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지겨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겨웠을 거예요 맨날 요한계시록하고 주님의 재림 얘기하고 천연한국하고 그러니까 지겨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랄루야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만 받으라다가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 사탕발림 먹다가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어렴만 조금은 팥딱팥딱 쓰러져 어렴만 조금은 시험에 팍 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가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탁 있는 사람은 장성해가지고요 경솔하게 행동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위에다가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때 아마 되게 지겨웠을 거야 엄청나게 지겨웠을 거라고 그러나 때가 됐어요 이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이미지 기름붐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작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불을 갖다 지펴봐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우드가 많이 있을 때 불을 하면 화로 잘 타죠 우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만 받으려고 그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없죠 잠깐 예배 시간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집에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얼마나 지겨워 아이고 또 강의 들어야 돼 하도 지겨워서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내가 강의를 빼먹고 영하고 영하고 그랬어 싫으니까 딱딱하니까 또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없이 어떻게 밖이나 취직을 하고 생활합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되는 거야 그 위에 세상께 들어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갈라자 3장 갈라자 3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큰 소리를 합시다 그리스도 씨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네 여인의 씨가 누구냐 바로 개담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안 되는 거야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무 해석을 많이 해 요한계수록을 해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말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도 한다고 그래서 나는 황충을 가지고 탱크라고 그러지 않나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탱크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난 탱크가 세상에 머리 산발으로 나타난 탱크 못 봤는데 뒤에 쏘는 침이 있다고 하니까 탱크가 침이 있으니까 기관총이 있으니까 이게 탱크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탱크하고 그거 같아요 그냥 메뚜기 황충은 그냥 메뚜기예요 그렇죠 아멘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애들처럼 애들 보기 위해서 자기 본거만 얘기해요 장난감 가지고 얘기하지 아무것도 못 배웠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말하고 너는 저 말하고 아무도 얘기 못해 지 맘이니까 지 맘이니까 그러나 언제 혼나요? 주님 만났을 때 혼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때 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잘못해도 내버려 둬야 돼 도리 없어 자기가 책임지니까 세상 말에도 말이 세금 없다고 그러죠 말이 엄청난 세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웃습니다다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함부로 선생 노릇하다가 경치입니다 차라리 입을 닦고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여인의 씨는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의 메시아가 여인의 씨예요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토라 이거 토라 아닙니까 토라가 뭐예요? 모세율법인데 창세기, 출협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건이 토라예요 이거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리스도 목사가 유대인 만나니까 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토라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토라를 가르치냐 말이에요 토라가 별 거예요 창세기, 출협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우리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인하게 하는 거예요 식인하게 아멘? 식인하게 하는 거예요 공항에 볼 때 맞는 솔로몬 사우리라는 청년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메일 못 보내다가 엊그저께 이메일 보냈어요 그 형제가 나보고 자기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 이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메일로 내가 마태복음 1장 말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나온 걸 쭉 보내주면서 거기다 줄을 쳐줬어요 보아스의 줄 쳐고 다윗의 줄 쳐고 마지막에 예수에게 줄 쳐줬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 아시겠죠 아멘 요셉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또 족보가 있어요 그거는 마리아 마리아의 아버지 장인의 줄기지게 한 거예요 진짜는 요셉의 요셉 요셉의 물론 요셉의 씨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성경의 예언이 다윗의 씨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몰라도 괜찮았지만 이거 성경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초등학교 못 갔을지 몰라도 성경 아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 못해 난 공부를 못해서 이거 못했다 노웨이 성경 한 권은 누구나 초등학교 만나면 다 읽을 수 있어 아멘 나는 무식한 사람이 말이죠 성경 읽으니까 유식해가지고 막 그냥 전도할 때 하는 걸 봤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 못했고 노웨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다 조는데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이야 또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덕에만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번 하나 더 합니다 창세기 18장 제노스 챕터 18 1절부터 거기서 verse 1 through 22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마무리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미죠 눈을 둘러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져라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강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내가 강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 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기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의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벗어서 장막 안에 있냐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르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냐 하시니 사라가 70도 넘었는데 말이에요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80이니까 거의 끝났죠 거의가 아니라 다 끝난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세하였고 나의 주도는 늙었으니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려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니 주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성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했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였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았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지짐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런 거 부르지짐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버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있더라 그 얘기는 뭐죠?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Book of John 8장에 보세요 8장 Chapter 8 같아요 기억하기를 8장이에요 Chapter 8 56자부터 Verse 56 Through 58 58절까지 59절까지 보겠습니다 Through 59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까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하시니라 지금 우리 창세기 18장에 봤죠 그때 위대인들이 죽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라고 했어요? 있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있는이라 항상 현재죠 I am이에요 하나님은 I am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죠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I am that I am I am이에요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때가 안 되니까 안 죽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죽으신 거고 때가 안 될 때는 절대 안 죽으셨어요 물 위로도 걸어오시고 때가 안 될 때 안 죽으신 거예요 자기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때가 안 되면 우리 죽지 않아요 절대 꼬깔아져서 안 죽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붙으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다가 여보 그러면서 갔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자다가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으십니다 그래서 의사들 그러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다가 확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데려가 때가 안 되면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에 타도 안 죽어 때가 안 되면 그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은 더 먼저 죽어요 전쟁 나가서도 말이죠 다음 싸울 때 뒷구멍에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똥빵댕이 총탄 맞아서 죽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진해야지 자꾸 숨으면 폭격 오는데 숨는 눈 가린다고 이게 뭐 폭탄이 오다가 저러 가나요 어차피 안 죽을 사람은 총알이 막 날라와도 그냥 뛰어가도 안 죽어 그런데 미련하고 겁난 사람들은 그냥 엉뚱한 데서 흉탄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벌써 세 군데에서 벌써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거기서 방송할 때 그게 있어요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truth and life라고 했다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I am, I am, I am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아니야 모세에게 I am 그랬는데 예수님이 I am, I am 그랬지 않냐 나는 I am living bread from heaven 나는 하늘에서 내면 산떡이다 그랬지 않냐 이걸 들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귀가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3번까지 했어요 41번까지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다 배우게 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탓이야 이게 전도지 무슨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나오실래 얘기하네요 교회 나오라니까 안 오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면 나오지 말래도 와요 여러분 아멘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한 거야 증거 안 하고 산 거야 입을 딱 닫고 산 거야 너무 점잖게 산 거야 자문에 보면 입을 닫는 자가 뭐예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 있는 주님을 얘기 안 하면 그게 이게 악한 자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주님이 한 번 들어가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노래 한 곡 저 배워가지고 막 다 노래하잖아요 그냥 시부리말 엉터리 같은 시부리말로 노래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성교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그러나 가장 무식하지만 그냥 성교사 사명받은 사람들 말이죠 모슬렘도 말을 가가지고 하수스 이스 지저스 지저스 이러면 그때 성령 역세가 꼭 끌어집니다 여러분 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 신학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할렐렐만 그래도 꼭 끌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주님을 알면 못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 오바마만 알아도요 아 오바마 나 어제 얘기했는데 이러고 전화 이렇게 이 얘기 안 하고 배게 했어요 여러분 자랑 안 하고 배게 했어요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진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마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머리만 넣지 마시고 가슴에 집어넣고 내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여 년 동안은 성경을 강의하고 신약을 전부 강의하고 구약성에서 중요한 것들을 거의 강의하고 이제 앞으로 선지서들이 남았습니다 선지서들을 강의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서 시작하여 싸우니 성경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 위에서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가셨고 지옥까지 가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부하시는 그 주님을 모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